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대상 1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마이미아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님은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하 사람 스미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 외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부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부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베냐와 야시시엘과 요아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룩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시레가 요세와 야서부함이며 그들 사람 여로하함의 아들 유엘라와 스바랴더라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조세진으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유아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망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물이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벤자민과 유다자손 중에서 요세에 이르러 다이세게 나오메 다시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인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메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체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이세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이씨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이씨 전에 불레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우를 치료할 때 문하세 집하에서 두어 사람이 다이세게 돌아왔으나 다이등이 불레세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불레세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이씨 시글락으로 갈 때 문하세 집하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이씨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의 지휘감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이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이씨 도왔던 용사들에 대한 명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본문을 읽지 못했지만 어제 본문도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장장한 내용들에 또다시 다이씨에게 와서 다이씨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씨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12장에 다이씨과 함께 했었던 용사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른 사람들일까요? 먼저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든 자, 무엇을 들고서 싸웠던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베냐민 집화 중에 좌우선을 놀려서 좌우선을 놀려서 물매도 던지고 활도 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손을 다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활을 가지고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그러한 용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갓사람 중에 갓사람 중에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양손을 쓰는 것인데 방패와 막는 것과 창으로 공격하고 능히 하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어디에서나 원하고 함께하고 싶어 할 만한 이 사람들이 어느 때 다이씨에게 찾아왔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에 있는데요 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이시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야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무언가를 들고서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잘했던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가 어떤 때인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울로 말미야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은 3회상 27장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말씀에 보면 10강야에 왔을 때 사울이 다이씨을 잡으러 왔다가 다 사람들을 보내고 혼자 자기의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번 더 아둘란 굴뿐만 아니라 이 10강야에서도 다시 한번 다이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사울을 살려준 일이 나옵니다 또 이때 다시 한번 사울은 울며 내 아들 다이사 하면서 또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 이후의 얘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다이시 그 다음 가운데 가장 다이사의 인생 가운데 비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이시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스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조오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있다면 사울에서는 다시 잡히게 되겠지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블레스 사람들의 진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이시 600명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 600명의 사람들도 아둘람쿨에 찾아왔던 사람들이죠 억울하고 애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스 사람들의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이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되 살릴까 블레스의 왕에게 당신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종이라고 칭하며 다이시 생명을 구걸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스의 그 적군에게 자신의 도움을 청하며 나아갔던 다이시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차라리 아둘람쿨에 숨어있는 것이 낫지 십강하에서 숨어있는 것이 낫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다이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죽기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다이시 시글락에 숨어있던 바로 그때에 다이시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싶어서 찾아갔던 용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죽고 싶었던 바로 그때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들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이요 하나님의 추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이시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함께했었던 사람들 예, 저희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어떤 이익이 맞으면 함께할 수도 있죠 이념이 같거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냥 돕기 위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 정말 좋을 때는 누구나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누구나 손을 내밀고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때 찾아오는 사람들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에 갓집할 사람들에 대한 잠깐의 기록이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물이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갓사람들 중에서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특별히 지휘관으로 삼아주셨어요 백부장이요, 천부장으로 삼았는데 이 지휘관들이, 지휘관들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기록입니다 요단강 물이 그냥 맷말라 있을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얕은 물이 돼요 그러나 가장 범람하고 홍수가 됐을 때는 그곳은 사람이 능히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냇물 같은데 신의 물을 보면 졸졸 울고 거기 이렇게 말라 있다가 그것이 능히 이렇게 넘쳐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물을 건너서 싸워서 쫓아 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공동체로 불러주실 때 또한 가정으로 불러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다, 돕다 라는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에도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하나님이 하하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동등한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돕다 라는 표현은 에제르 시브리어 에제르인데 그것은 돕다 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내게 할 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말씀해 주실 때 동등하다 이 말씀보다 돕다 라는 표현을 함께 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무리가 다이슨을 도와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한 22절 말씀에도 보면 다이슨을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돕는다 저희가 한 가정을 부르실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한 공동체로 불러주실 때에도 도와주는 관계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장이나 모임에 있을 때 누구는 리더가 되고 또한 팔로워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리더가 되고 팔로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팔로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리더가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죠 우리의 그러한 위처를 하나님이 점점 세워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냐 라는 기록을 볼 때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 부하들에게 팔로우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먼저 생명을 걸고 뛰어넘어가서 뛰어넘어가서 싸우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역대상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저희가 한 몫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이시 갈망하며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세 사람이 불레사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기러가지고 다이세계로 왔으나 다이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에 대한 기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이시 목이 말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셨으면 내 이 갈증이 풀어질 텐데 라는 고백을 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아 그 물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그냥 표현을 한 거를 듣고서 생명의 용사가 그 사지로 들어간 거죠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 고맙다 감동이다 하고 그 물을 마시면 시원하게 마시면 이 사람들도 감동했을 텐데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어찌 너희들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얘기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이슨 했던 것이죠 이러한 리더를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있었던 그 다음의 지도자들 그 다음의 리더들도 자세히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좋은 리더가 있어요 라준석 목사님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라 목사님이 리더십으로 계시고 저는 그냥 부목사로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새벽 예배였어요 새벽 예배인데 제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시속 한 170을 받고 간병문호를 받으면서도 내가 차라리 사고가 나 죽는 게 낫지 늦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도착했더니 정말 뛰어서 올라갔는데 이미 라 목사님은 찬양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죽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 이렇게 하다가 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라 목사님께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맑은 빛과 같은 빛으로 띄우시면서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찌뼛찌뼛 올라갔더니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았구나 영상에는 안 나왔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라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찬양 인도하시는 이민성 목사님 오늘 늦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과 연결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런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늦었는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차마 전화드릴 용기는 없어서 문자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문장이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괜찮아 우린 한 가족 너무 라 목사님 같으신 거예요 괜찮아 우린 한 가족 실수하고 힘들 때 그때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린 한 가족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물론 한 번에 더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주에 갔을 때인데 제가 아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제가 한 6개월 이상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어요 가족은 저희 둘째를 낳느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제가 혼자 있었을 때인데 혼자 있을 때 아프면 많이 서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픈데 교육자의 시간에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에 아프냐 해서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콩나물국을 끓여주시겠다고 그래서 또 끓고 가신 거예요 차에 태우고 양쪽 옆에서는 형님들 대신 부모사님들이 이렇게 막 다 주물러주면서 가는데 이제 남호사님 댁에 가서 그런 거죠 마른 멸치 딱 다시마 넣어가지고 국물 이렇게 우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국을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콩나물국을 얼큰하게 끓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봐왔던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 관리 못해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아픈 거는 쉬워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마음 편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봤으나 아프다고 데려가서 콩나물국을 끓여주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제목은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낙담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찾아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돕는 것은 좋아 그러나 도움받는 것은 힘들어 라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도움받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저희가 21절 2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가 다이스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이 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 이렇게 들립니다 다이슨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델이기도 하죠 구약에 있는 이렇게 들리게 되면 이제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날마다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이 세계로 돌아와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이 돕고자 하며는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 이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터전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또한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때이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서로 돕고자 하는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희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로 가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생각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이 시간 한 가지를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도 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돕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람 살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로마이미야마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벤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실 때 우리 먼저 돕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많은 분들을 뵐 때 돕는 것은 좋아하나 도움받는 것은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도움받는 것도 즐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며 서로에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한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말해줄 때 괜찮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지금도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특별히 이 시간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그 분들의 모든 사역과 만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리옵나이다 아멘